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눈을 너무 잠깐 쉬었나 봐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너 같은 사람 없는데요 그래요 미쳤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너같이 착한 남자 어떻게 다시 만나 내 생일 기념일 전부 다 챙겨주고 내 견도봄 불만 다 들어주고 내가 아플 때 마마 눈부터 마마 사랑하지 않고 달려 맞춰봐 내 곁에 깨서 사와 가고 내 눈을 뜨거워 자꾸 네 생각이 나 눈빛지 않아 넌 어떡해야 해 널 보내줘야 해 이제 한 번 차와 가고 내 눈을 뜨거워 자꾸 네 생각이 나 속에 빠져나 봐요 넌 어떡해야 해 널 보내줘야 해 이제 네게 좋을 것 반드시 너를 빨리 쉽게 잊지 말고 너를 빨리 쉽게 사랑하지 말고 아까만 말할 수 있음 좋으려봐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해 턱 가면 귀찮게 굴기만 하던 너를 I don't know 어디에 가도 나만 보던 나밖에 모르는 널 소중한 걸 모르지 배가 불려 이별을 뱉어 괜히 또 맘이 혈인 내 생각에 뿌리를 무늬히 벗니 넌 차와 가고 내 눈을 뜨거워 자꾸 네 생각이 나 눈빛지 않아 넌 어떡해야 해 널 보내줘야 해 이제 한 번 차와 가고 내 눈을 뜨거워 자꾸 네 생각이 나 차가 급해지는 밤을 난 어떡해야 해 널 보내줘야 해 난 어떡하지 네게 좋을 것 반드시 엄마가 줘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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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껏 이렇게 다 는데 모바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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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